안녕하세요 MC 쿡쇼가 대신 전해드리는 더쇼 소식입니다 첫번째 소식 마이틴이 컴백했습니다 빅스의 앤씨가 안무 제작에 참여의 화제인데요 앤씨와 마이틴의 콜라보레이션에 이어 준섭씨가 얼굴 천재 차원우씨의 아역으로 연기에 도전한다는 소식 제2의 얼굴 천재의 탄생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여자 솔로 가수들의 컴백 소식입니다 윤미래, 제시, 경리, 이름만 들어도 후덜덜한 분들이죠 강렬한 섹시부터 서울 가득한 무대까지 지켜봐주세요 99단 세미나의 무대가 오늘 최초 공개됩니다 세미나는 비주얼로 여름여름하게 찾아온 세미나의 무대 기대해주세요 영국 플레이